와.. 아 너무 힘든데? 여기가 우리 식소예요? 바다가 앞바다가 너무 멋있네 이야 뷰 주웠다 고생을 많이 했네 뭐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나 가슴 떨리게 왜 그러세요? 꽃등심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 해천탕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전복, 문어, 불소라 거기다 이 위에 황금 독수리 하나 있습니다. 독도새우야. 독도새우만 12만 원 어디 드려요? 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먹어요? 네, 어떻게 먹냐면 그렇죠. 네. 막 알이 살아있지? 알이 짱 열어보면 목텔 이거 목텔 이거 네 우와 진짜 저렇게 해야겠다. 맛있어. 잘 먹을까? 인정 사정없이 때려야 돼. 이렇게?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어떤 맛이냐면 아 쪄!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없던 걸로 할게요. 기다려 봐 나도 한 번. 굴을 농축시켜서 이 고소한 부분만 쭉 빼서 가는 느낌이야. 바다의 버터의 맛. 버터의 맛. 귀맞힌 버터의 맛. 여러분들 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알이 우와 내가 지금까지 먹던 문어는 문어가 아니네. 진짜 맛없게 먹지 않아? 입천장 다졌네. 아아 입 좀 닦아 입 좀. 빨리도 얘기해준다. 큰일 났다. 치약됐다 이제. 오늘은 먹고 죽어야지. 진짜 맛있다. 이게 그 유명한 호랑이 고기입니까? 이거 좋아.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진짜 마블링이 틀려. 이게 진짜 제대로인 거야. 보이세요? 고기는 역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고기가. 풀을 먹고 자란 고기랑 지방이 없고 담백해. 왜 이렇게 꾸러기같이 한 적이 돼? 진짜 맛있죠? 진짜 잘 구워. 호들갑도 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로? 나 오발이 오발차. 이거 잘 샀어. 맛있어? 하나 먹어봐. 감독님도. 어 일로 하나 때려봐. 힐링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힐링 너무 잘 됐고 덕분에. 근데 이건 진짜 너무 힐링이다. 앞으로 시즌 비시즌에서 또 뭘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워요. 시즌 창모 시즌. 창모 시즌 하자고? 야 이거 낚시 가야겠네. 너는 그냥 몸만 와. 창과 방패를 준비해 줄 테니까. 새벽 3시. 뭐? 낙원. 꼬러기들 안녕. 이게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 오늘 제대로 한번 손맛과 눈맛. 제대로 느끼게 해서 낚시에 푹 빠지게 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장비. 크아. 나 오늘 잠도 못 잤잖아. 지금 5시거든요? 저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힌트 이러면 좋겠어요. 온다 온다. 하하하하. 빨리 와 빨리 가야 돼. 잘 잤어? 잘 잤어? 왜왜왜왜왜. 너 손맛보기 해주려고 내가 지금. 최진興행 방송 지금. 너무 어두워 가지고 우리 조명 좀 넣고 할게요. 조명 좀 넣어 볼게요. 이건 뭐야? 무그램펄. 우리 조명이라는 회사에서 왔고요. 우리 꾸러기잖아요. 판매하고 있는 무그램펄인데요? 어 민서! 어 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점멸등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선전전.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이름 되겠네. 근데 노출 잘나오. 헉? 나 이거 주면 안 돼요? 이거 줘도 되죠? 우리 조명 함께 해요. 오늘은 CM 시즌이에요, 그렇죠? 해봐, 원하는 거 다 해봐. 아니, CM이 소원 대로 오늘은 낚시 갑니다. 자, 배 타봐. 와, 진짜 재밌겠다. 이거 되게 좋다, 렌턴. 죽이지. 이게 무드 렌턴이라고? 나머지 무드를 KCM이랑 잡으라는 거예요? 샤인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M 시즌. 나 어디까지 가나 한 번 두고 볼게. 이거 찐 해맑은이야. 나 3시부터 와, 내일 진짜 한 마리만 나와라는데 이 점점 어디야? 참돔 뭐 마리씩은 잡아서 점심에 다 같이 한 점씩 먹는 걸로. 오늘 만약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수염을 딱 여 반만 딱 밀고 수염을 딱 여 반만 딱 밀고 아, 진짜? 다음 시즌, 비 시즌에 오프닝을 해주러 올게. 아니, 여기서 밀어. 아, 왜 여기서 밀어. 그러면 지금 제작진분들 보면 야, 제발 오늘 잡히지 않아. KCM 수염 반 날리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분들을 잡아냅니다. 이거 틴고 오늘 풀었어. 그다음에 감는 거 이렇게 감아? 그렇지. 그렇지. 프로님, 진짜 맥슨 타임이 멋있어. 가까이 떼야 돼. 두고니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얼굴이 안 잡혀요? 네, 네. 7시 이후에 떼야 됩니다. 그럼 저희 7시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왔어. 아니, 자기 혼자 지금 신났어. 아, 정말. 아, 7시에 나왔나 봐. 가자. 한 마리 땡겨볼까? 지금 어군에 잡혀요? 네. 어군에 찍힌답니다. 주라, 주라, 주라. 자, 참돔 좀 주라. 엄청 즐겁죠?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행속합니다. 네, 감독님 잘 들었어요. 너 괜찮니? 아, 어지러워. 도시 여부에도 이렇게 마 뜰 수 없대요. 마가 안 떠요? 이렇게 있을 때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도시 여부에서는 거의 타너스급이죠, 제가. 핀 거 아시죠? 탕! 아, 약속했어요. 컴백 때 한 번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이 나가자고 한 백 번 전화가 와. 거기 한 번만 나가자고. 아니 거기 한 번 나가면 제가 도정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허브 영원해라! 도시허브 영원해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없어요. 없어요. 야! 왔어! 야! 왔어! 우와! 오 진짜! 우와! 정주야! 정주야! 그렇지! 밑으로 내려, 밑으로. 그리고 들어! 우와! 얘 완전 어복 진짜 미쳤어. 밑으로 내려, 밑으로. 그리고 들어! 그렇다! 진짜! 진짜로? 와 씨! 아! 우와! 대박이다! 야! 잠시만! 아우! 아! 끊어졌어! 아! 아깝다! 아! 아! 야! 아! 아! 야! 터지기도 하는구나. 그럼. 이게 8자 넘어야 둘이 끊어져. 미쳤어. 지금 속맛이. 오! 나 끌려 들어와 버렸다니까. 야! 너 오늘 진짜 붙자 잡는 거 아니야? 아! 시끄러워! 뭐 잡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참돔 그... 최대 사이즈가 80이거든요? 면회인들이 봐. 공식 기록들이. 김래원이 81인가 잡았죠? 정주야. 정주야. 숙자 한 마리 가. 공식 기록 한 번 세우고 가자. 승모 형님과 한 번을 안 그래요? 제가 다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 좀 잡아주세요. 아 기다려봐요. 안 그럼 면도 해야 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좀 면도 얘기하냐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건데. 드라마틱하게 하나 건져줄게요. 아쉽질한다. 한다 한다. 만직이가 못 잡았다. 수염을 딱 반만 딱 밀고. 힛. 힛. 아아 씨. 야 걸렸나? 뭐 걸렸어. 어 나네. 아 나야 나. 마지막! 아 그럴까? 김래훈이 81인가 잡았죠? 정지야, 팔자 한 마리 가 만약에 못 잡았다 수염을 딱 반만 밀고 야 왔어x2 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대박! 느껴져? 내가 온다고 했잖아요! 야 야! 오우야 오우야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내리면서 갖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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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잘하네 야 이거 뭐야 고기야 고기 야 잘하고 있어 정지야 왔네 왔네 야 우리 지훈이가 해내는구나 야 야 자 야 주운이가 줄라, 줄라, 줄라 내려, 그렇지, 올려,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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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하여튼 내리고 그렇지 와, 왔다! 창동, 창동, 창동! 야, 창동, 야, 창동! 와, 대박! 야, 정지현, 네가 해냈구나! 바다의 요왕, 창동입니다 야, 너무 예쁘다 와, 야, 내 정맛 어때? 와, 대박! 이쪽으로 어떻게 가야 돼? 야, 이제 정지, 이거 이제 찍었니? 와, 근데 이게 큰 거예요? 와, 60이야? 와, 진짜 그 봐, 내가 지훈이가 한다고 했잖아 어때, 손마 죽었어? 게임reichen 어때요? 그럼 뭐 할 만하네 아니, 어떻게 해, 진짜 이게 지금 무슨 일 상황인지 모르죠 지금 다들? 해내네 해내네. 이 애가 잡은 상황. 아 그래요? 야 이거 나 분량 아무것도 없겠는데? 아 이게 또 잡으면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아 뭔 소리예요. 지훈이가 잡았는데 뭐 면도를 계속 얘기해요. 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건데 뭔 소리예요. 장모 형. 어? 실험 밀자. 근데 미안한데 나 잡아. 내가 진짜 못 잡으면 믿게 반. 참나. 썸네일로 드릴게요 반 날린 거. 어? 보셨나? 왔다. 선생님 제가 잡은 것처럼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 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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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터. 아! 양꼬치 중에 상 양꼬치. 어? 양꼬치 중에 상 양꼬치야. 어 사이즈는 있다. 우와 되게 풀리는 거 봐. 우와! 싹싹싹!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야야야야! 장면 아니야 장면! 우와! 진짜 장면 아니야! 우와! 우와 큰아 큰아! 형 그렇게 주작하다가 손가락 잘린다. 우와! 우와 진짜 보인다. 우와 치고 나가는 거 봐라 네가 그래봤자 도관에 든 쥐야! 쥐야 쥐! 아싸! 나이스! 워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았어요? 제가 잡은 거 같아요. 아 제가 잡...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이야 참돔. 야 거의 아카데미 신호직이야. 어땠어요? 아카데미 신호직이야. 예! 참돔! 하하! 제가 건졌습니다. 약간 애매한 말이죠. 제가 건진 참돔! 시험에 잡은 게 확실히 더 크네. 아이 그럼. 손가락이 한 마디 차이인데. 원래는 내가 막 잡고 네가 못 잡으면 야 야 좀 똑바로 좀 해. 그게 아니지. 이거였는데. 오늘 어쨌든 성과가 너무 좋고요. 이걸로 어떻게 KCM이 요리 한 번 해주나요? 어떻게 회 한 번 틀어드려요? 매운탕이랑 회? 오케이. 콜! 지금 매운탕을 한껏 많이 끓였는데 제가 잡은 물고기는 아직 살아있고요. 아까 프로님이 잡으셨던 물고기 중에 작은 돔이 있어요. 돔이 머리랑 살들이 좀 있습니다. 살 봐. 살 보이죠? 미쳤다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게 말도 안 돼. 나는 이게 지금 이 살들이 케이크 같아 케이크. 근데 왜 저만 혼자 있냐.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대충 하는 거죠 뭐 우리. 병원에서는 육지에 가서 뽑아라. 그렇게 큰 치료가 아니다. 라고까지 추천을 해줬는데 지금 치료를 받겠다면서 그래서 가시를 빼내겠다고 해요. 전 왔어요? 가시를 뽑았고 병원에서 이제 투자를 하나 낳는다고 그러는데 우선도 안 받겠다고. 애기야 애기. 오빠 지금 이 창문 쓰신 거예요? 원래 이 두비 같이 먹으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자 토크도 좀 하고 저거 받아보면서 야 그래서 아침부터 낚시하니까 좋지 않았냐 정지 이런 얘기도 좀 파도 좀 했다고. 손질하다가 가시가 박혀가지고 아 정말. 매운탕을 못 먹었네. 매운탕 맛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엄청 좋다 그치? 진짜. 아 장관이다 진짜로. 아 이건 대박이다. 이상한. 그러니. 아바타인데 야 저기 송나무가 아니고 저게 진짜. 우리는 빛을 나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샤인 프로젝트라 부릅니다. 내 시즌 괜찮았지? 뭐 그저 그랬어. 그래서 형 우리가 지금 내가 좋은 데를 준비해놨어.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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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다. 면도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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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내가 못 잡으면 여기 빼놓고 다 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의 입으로. 진짜. 이거 한번 체크해줘. 만약에 못 잡았다. 수염을 딱 이 반만 딱 밀고 아 진짜 이거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약속은 지킨다. 진짜 우리 똥은 기다려 봐서 내가 원한 너의 비 진짜 X됐다. 갑니다! 자,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저 비와 CM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꾸러기들. 꾸러기들 안녕. 구독이 되려와 오오오오 살로가 따라와 오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근데 별로 안 웃긴 것 같아. 아니 괜찮아. 아 진짜야? 아 근데 괜찮아. 생각보다 아닌가 하죠? 어 아니 오우 재수 없다. 더러운데요?